안녕하세요. 미카 심리상자입니다. 이 영상의 세계 각국의 여성들 사진은 1910년 전후 세계 각 나라 여성들의 관습과 특성을 기록한 같은 책에 있는 것들입니다. 그 당시 삶의 실상보다는 비교적 잘 나온 인물 사진을 선택했습니다. 이 여성들 모습이 당시의 그 나라 여성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같은 나라라도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. 그냥 그 나라의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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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